자, 그래서 오늘도 3개의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이준석 사태 후폭풍과 관련해서 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에 5분 한다 해놓고 12분 50초 하셨거든요. 아, 진짜로요? 나 그렇게까지 걸릴지 몰랐어요. 오늘부터 시간 제한합시다. 제가 지방의원 때도 5분 자유발언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시간 제한 들어갑니다. 그거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12분을 했죠? 필리버스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이 뉴스트라다무스 방송은 참 공평한 게 지금 비상님은 우리 민스트라다무스에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신정혜님은 저에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게 참 장진영 변호사님 빼고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골고루 비판을 먹는다. 진행자는 이제 공평하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청자들이 보는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게 슈퍼챗을 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실천이다. 오늘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못 주니까 이제 슈퍼챗으로 주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핵관의 운명. 예언, 큐. 윤핵관 문제로 결국에 또 윤핵관 나오고 말았어요. 이준석, 윤석열, 윤석열, 이준석의 갈등이 울산 합의로 봉합이 되는가 했는데 또 불거지고 윤핵관 다시 도돌이 표를 찍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윤핵관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스트라다무스는 누군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윤핵관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윤핵관들 앞으로 잘 나갈 것이냐 앞으로 잘 나갈 것이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내년에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쪽에 좀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방선거 공천은 매우 어렵다. 못 받을 거다.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랬죠. 광역단체장 공천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바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저는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제 생각을 미리 읽고 컨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윤핵관이 누구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윤핵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북한에도 보면 당중앙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당중앙은 김정은입니다.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냥 윤핵관으로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무슨 명사라고 하는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나로 칭하는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윤핵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름들이 어지간하면 포함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윤핵관이 한 명일 수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집중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그래도 한 삼총사 정도는 있어요. 최소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삼인방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명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에요. 본인이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들은 아직도 검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 정도를 하고 있는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은 측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왔으면 어떤 과거의 오랜 인연보다는 만나보니까 말이 잘 통하고 일 시켜보니까 되게 잘한다. 이런 사람을 슥슥 초창기에 이렇게 보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명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몇 명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네. 지금 디기님은 권성동 장재원 이렇게 실명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다 들어간다고 봐요. 권성동 장재원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누가 있어요? 저는 왠지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핵관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를 쳤기 때문에 마치 윤핵관의 일원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조수진 최고가 특별히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웠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직책을 갖고 경선 때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떤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나타났던 사람일 것이지 어떤 핵심 관계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그냥 당 핵심 관계자 이러면 조수진 최고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윤핵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최근에는 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한호섭 씨 이름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호섭? 조금 생소한 이름 혹은 조금 더 새로운 이름이 나올수록 좀 긴장감이 올라가긴 합니다. 윤한홍 이런 이름도 그런데 윤한홍 의원은 의원이니까 또 들어갈만 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대체로 나오는 그 이름들의 조합이 아닐는지 윤핵관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윤핵관의 정체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꼽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꼽으라. 누굽니까? 제가 윤핵관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본인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비판할 때 그 사람을 직격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인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윤핵관 얘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 대표를 직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일단 간접적으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윤석열 대표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핵관 했을 때는 계속 나오는 얘기는 거기에 윤자가 들어간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향하고 있는 비판이든 지적이든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윤핵관, 그런데 이 윤핵관 중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싶은 윤핵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선 의원, 권성동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의원을 하다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광역단체장으로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권력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윤핵관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후보에 가까운 측근 인사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커지고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역대 정권 사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동교동계가 있었죠. 그때 윤핵관처럼 동교동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교동계 중에 그 누구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누구도 장관조차 거의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주변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막 힘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가 떨어지는 거죠. 저 대통령이 그래도 경쟁을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여러 사람들을 조금은 더 아우를 필요가 있는데 측근부터 챙기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격을 받거나 집중 견제를 받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안희정, 이광재 이 두 사람이 언론에 굉장히 포화를 받고 결국에 둘 중 한 명인 안희정 씨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역사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 종선 이때 이명박 정권 초창기인데 이명박 정권이 잘 나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호, 이방호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낙선을 해요. 국민들은 그 사람들만큼은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을 할지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역설적으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것입니다. 윤핵관들은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오늘 예언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윤핵관에 대해서 아까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꼽아보려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다. 윤핵관이니까 윤석열이라고 그런 상당한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핵관 프레임이 사실은 여당에서 야당을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프레임인데 야당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핵관이라는 말로 사실 쿠키 뉴스라는 온라인 언론에 자꾸 부정적인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익명으로 쏟아냈던 사람 때문에 바로 이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커진 건데 그 사람의 정체는 대부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확정이 없으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그 사람은 쿠키 뉴스에 자꾸 인터뷰하는 분 누구예요? 이게 방송 꺼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정치권의 사람들은 진짜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 선대위 관계자도 아니고 진짜 핵심도 아닌데 핵관을 사칭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의 결론이 나아있는 진짜 윤핵관이 쿠키 뉴스랑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사칭을 한 사람이 한 거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칭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건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이나 나는 아닌가? 저도 누군지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럼 성만 한번 얘기해 봐요. 누구예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기자분들도 알고 있고 중요해요? 나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명확한 건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에 니언자 들어가나요? 그래가지고 안 넘어오네.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익명 인터뷰에 대해서 계속 또 자제하는 분위기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 이후에 소위 말하는 쿠키 뉴스발 익명 뉴스가 조금 많이 줄어들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한 핵심 관계자를 사칭하는 무리의 호가호의는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과거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흥창 캠프가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안국포럼이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중심 공조직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한 만큼 자꾸 선대위 바깥에서 뭔가 핵심 참모나 핵심 비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말한 철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위시한 국민의힘의 살리는 선대위 중심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기구에 저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관 프레임 자체가 쿠키 뉴스에서 익명뉴스 양산하는 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적절한 프레임이었지만 더 이상 중심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평론가 서초동 캠프 사무실 가보셨어요? 우리 윤 후보의 서초동 캠프 사무실. 이게 서초동 캠프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말하는 사람들마다 되게 불투명합니다. 아니 그런 사무실이 있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 가봤군요. 안 가봤어.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많이들 분석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치권에서.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뭔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윤석열 후보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 등이 거기서 위기 대응이나 사무실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카다라 등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또 기자분들이 서초동 캠프다 서초동 캠프다 할 때 이게 제가 말한 두 가지 예수 중에 전자인 건지 후자인 건지 말하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실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된 부분.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죠.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리고 왜곡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장평론가. 서초동 캠프 한 번. 장기경 변호사님 국민의힘 동작 당역 위원장인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아니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 압력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뭐 캠프 관계죠. 이거 윤해권 아니야? 아까 전에 채팅창에 윤해권은 장예찬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핵심을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서초동 캠프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가 언론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거를 피한다고 해서 또는 가린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정면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장현찬 평론가 얘기대로 이게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아니면 법조에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지. 그래서 진짜로 쓸데없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장돼서 얘기가 놔두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은 저는 아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정면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떠도는 카도라를 가지고 일일이 해명하는 것 자체가 그 카도라를 더 키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서초동 사무실은 있으니까. 저는 그 서초동 캠프론에 대해서도 굳이 이게 막 공식 대응을 하고 가르마를 타줄 수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이 댓글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핵간, 이핵간 타령하는 거냐. 저를 들책하는 댓글인데요. 맞아요. 저는 이 핵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나갈 때지. 언제까지 국민의힘 내부 집안 다툼, 윤핵간이니, 이핵간이니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마토시스님이 5,900원. 고맙습니다. 스포챗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윤핵간, 저도 이제 뭐 별로 이게 확인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의 직을 사퇴를 했고 그 이후의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을 내려놨는데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선대위에서 활동을 안 하겠다. 이거는 상식에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 본 현상이죠. 김소연 평론가는 결국은 복귀할 거다라고. 복귀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종인 대표는 돌이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예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대위 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직은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일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선대위의 구성도 결국에 당에서 인력이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당대표가 결정적인 거는 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 정도 됐으면 진짜 선대위 직책을 던지고 영영 그냥 선거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대표도 던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 나가는 제출을 취해놓고 집안 현관문까지만 열고 대문은 안 연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당에 텐트를 치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방송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대위 활동 안 하시고 방송은 하시냐고 하니까 당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너무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너무 질타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 역시 국민의 한 입장으로서 보면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거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얼굴이 조금 편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조금 이렇게 뭔가 놓아 내려놓은 막 던져버린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대표로서 다벼운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단호히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되는 거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대표 성대모사는 안 나옵니까? 아 제가 그거는 아직 연습을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일단 선대위를 굉장히 지금 흔들었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판이 다시 짜여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김종인 대표가 CBS 라디오에 나오셔서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그립을 강하게 쥐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종인 대표의 공간을 늘려주기 위한 어떤 포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딱히 외부에 많이 공개는 안 된 사실인 것 같은데 어제 오후 3시 15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장동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당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쯤에 여의도 모 빌딩에 있는 국민의힘 살리는 선대위 사무실 등을 전체로 한 바퀴 도셨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처음으로 선대위의 모든 사무실을 직접 다 방문하시면서 저희 선대위가 8층, 9층, 10층을 쓰거든요. 8, 9, 10층을 다 돌면서 각 사무실의 책임자들, 본부장들이나 위원장들과 인사하시고 본부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상근하고 있는 실무자들 격려하시고 현안을 점검하고 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그립이 강해진다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한 장면이었잖아요. 선대위 사무실에 있었던 모두가 그걸 느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재미있는 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두 사람과 함께 선대위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시찰하면서 현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바로 권송동 사무총장과 윤환홍 전략부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마치 예를 들면 권송동 사무총장이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지만 어제 그 선대위 사무실을 같이 둘러보면서 현안 점검할 때 함께 동행을 했었고 기자회견에서도 옆자리에 섰었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울산 회동에서 극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기 전날까지 권송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했을 정도로 관계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김종인에 대해 윤회관계의 사이가 안 좋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갈등을 부풀리기 위한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 저는 다시 한 번 더 선대위의 어떤 현안 점검 시찰이라고 할까요? 순방이라고 할까요? 이 과정 등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활동 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한 정치적인 제스처다. 액션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곁들어질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부터도 저희가 1일 점검회의라는 걸 신설해서 종합상황본부죠.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본부장인 종합상황실 상황본부 주제하에 나머지 본부들의 기능을 좀 통합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그립이 강해지도록 일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선언이 이 같은 일어나의 속도를 좀 높여준 것은 맞습니다만 방향 자체가 원래 그렇게 가고 있었다. 이게 크게 막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6개의 본부를 다 없애버리고 하여튼 전부 리빌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는 그건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리빌딩까지는 아니고 정비. 그리고 각 본부 간의 의사소통 구조나 이 결정 구조를 조금 효율화시키겠다는 거죠. 기동 헬기를 때우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묘하게 평행이론처럼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방향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은 좀 더 크지 않았나요? 폭이? 컸다가 매버드급 어쩌고 용광로 이랬다가 이제 또 후보 중심으로 좀 약간 슬림하게 기동성 있게 바꿨잖아요.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국민의힘 또 좀 고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빌딩이냐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 좀 하는 것이냐 그런 좀 변화의 폭 이것도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빈님이 오천 앵을 슈퍼챗으로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사태 후폭풍으로서 윤핵관 관련된 예언을 민스트라다무스가 해주셨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